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쵸? 네 저희가 4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준비해온 곡 한 15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에 오면 잘 노시는 분이 계시고 째리고 보시는 분만 계시고 박수만 치는 분 계시는데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이 놀기도 잘 하십니다 맞죠? 자 다음 곡 들리들리뽕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곡이에요 좀 세월이 지난 곡인데 그거를 좀 재밌게 신나게 만들어서 했으니까요 같이 노래해 주시면서 신나게 흔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? 지금은 지키시는 자리에요 자 음악 주세요 1, 2, 3 자 얼마나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2, 3, 4 아우, 수상 잘 하시죠? 2, 3, 4 2, 3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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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도 울어도 겁나지 사랑 때문에 이 수상 잘 하시는 분이 일상 잘 하시는 분이요 ㅋㅋ 이렐 잘 하시는 분이 ㄹ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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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Mong금 원제 흘지마, 흘린 내 손에 절여 아고치는 흘린 내 손에 절여 헤이! 하나! 둘, 셋! 고! 어우 여기 계신 분들만 제일 싫어한 것 같아 왜 안 계신지? 열심히 다 신청했으니까 먼저 움직이세요 박수 힘차게 희망하는 꿈까지 잊어진 네도 그대와 둘이서 몹시 신청난 거 framework chops 그대의 낙오가 많았네 유지녀 군단로가 못하니 소식이 오네 그 내 기사고 누구가 몰라 늘 그 신도 내가 오신 거 헤이 여태가 너를 쳐다 상대를 쳐다 아리아리 쓸쓸히 나라리 아리아리 이 고개로 훅 넘어간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언급하시고 혼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리아리 천자는 그 경자리 살려다니 그 천자로만 만나보세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야가리요 아리아리 이 고개로 훅 넘어간다 아리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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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개로 훅 넘어간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 대결회는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아